공농회 한원석 이 사람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사와 시생정신을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이분 공유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이반전 공익금으로 이 공농회를 드립니다. 사단법인 한국해직예술협회 가수의 원장 정광훈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럼 기념촬영을 같이 하나 해주세요. 저 껀딱을 껀딱 받으시고 껀딱 받으시고 예술단과 우리 가요발전을 위해서 곡이 많으신 우리 가수님들에게 드리는 공농회 였습니다. 수고도를 많이 하셨습니다. 자 이번 무대는 발과 같은 보이스로 가위포인터를 사로잡는 결정과 전역했습니다. 하느님의 무대 자 하느님의 무대 하느님의 무대 하나 제사람 박수 사랑아 내 사랑아 나는 주로 오는 한당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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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워소 해이 지인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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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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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